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배울 동사는 바로 run입니다. 우리가 달린다고 할 때 run이라는 동사를 많이 썼었는데요. 이 기본적인 느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서 쭉 나아가는 것도 포함되고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주어로 나온다면요. 달린다 보다는 운행되다. 쭉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서 운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주어로 혹은 이런 대중교통을 주어로 넣어서 달린다, 운행된다 이런 느낌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면 어떤 문장이든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되게 달리기가 빠르다는 것을 좀 자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can run fast. I can run fas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I run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나는 그냥 달린다가 아니고 달릴 수 있어라는 능력, 그런 가능성, 이 두 가지 느낌은 can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문장을 사용하곤 하죠. I can run. 나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느낌은 fast를 넣어서 그냥 달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I can run fast.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 run fast. 한 번 더요. I can run fast.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배가 부르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영어와 한국어의 어수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배가 부를 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can run when I fall. 이렇게 됩니다. 달릴 수 있다는 우리가 can을 사용했고요. 달릴 수 없다고 하면 can't. 근데 T 사운드가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가 있는데요. 안 들릴 때는 강세를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I can run. I can't run. 저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의미단이 첫 번째 게 나왔고요. 추가 느낌. when I'm full. 네, when을 사용해서 언제인지를 말해주죠. 내가 뭐뭐할 때, 내가 초등학생 때, 내가 무언무어수 할 때, 등등 뭐뭐할 때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when을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I'm full. 이 full이 꽉 차있다는 느낌으로써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배부르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너무 부른데 친구들이 어? 다 먹은 거야? 왜 더 안 먹어? 라고 하면 I'm full.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when I'm full. 내가 꽉 차서 배부를 때. 그럴 땐 달릴 수가 없겠죠.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 can't run when I'm full. 한번 해볼게요. I can't run when I'm full.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 제임스만큼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제임스만큼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빨리 달리다 보다 뭐뭐만큼 뭐뭐하다. 초등학생 때 뭐뭐만큼 뭐뭐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as-as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Can you run as fast as James?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빠르다. 라고 하면 우리가 fast.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만큼 뭐뭐하다. 라고 한다면 이 fast. 여기 양옆에 as-as를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s-as 용법이라고도 하죠. 강세는 fast에 강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as-fast as.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뒤에는요. 그 비교 대상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다고 하면 얼만큼 빠를까? 뭐 50m를 6초에 뛰나? 5초에 뛰나? 이렇게 빠르다는 개념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럴 때 제임스라는 사람을 딱 가져와서 얘만큼 빠르다. 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s-a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you run fast? 너 빨리 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Can you run as fast as James? 너 제임스만큼 빨리 달릴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아마 제임스를 이제 서로가 아는 사이고요. 제임스도 꽤 빠른 아이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 100m를 13초에 뛴다. 라고 하면 너 빨라? Can you run as fast as James? 제임스만큼 빨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as-as 용법이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배웠지만 전혀 사용해 볼 일은 많이 없었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오늘 첫 번째 만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문장 속에서도 as-as 많이 사용하면서 나는 뭐 아이슈타인처럼 똑똑하다. 나는 서장움만큼 키가 커. 등등의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배운 문장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버스를 타려면 뛰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보세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You have to run to catch the bus. 자, 여기서는 그냥 you run이 아니고 you have to run이라고 했는데요. have to의 느낌이 반드시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뭐 하는 게 좋아 정도의 부드러운 권유가 아니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강한 의무감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버스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떠나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뛰기 싫어도 잡으려면 무조건 뛰어야겠죠. 이럴 때 바로 how to입니다. You have to run. 너는 반드시 뛰어야만 해. 뭐 하려면? to catch the bus. 저 버스를 잡으려면. 그래서 catch the bus. 캐치가 이렇게 딱 잡는 느낌이죠. 버스를 잡다. 버스를 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 단위 두 개 생각해 주시면 돼요. You have to run to catch the bus.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연습하지. 단어 하나하나 연습해 주시는 거는 나중에 꺼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연습하면 You have to run to catch the bus. 이렇게 덩어리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문장이 아주 길어지더라도 이런 덩어리 표현을 넣어주신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터미널 간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어디예요? 아 터미널 간에 운행되는구나. 이렇게 의미 단위 두 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렇게 버스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운행되다로 느낌이 바뀌겠죠? 3초, 4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A free shuttle bus runs between the terminals 이렇게 됩니다. 주인공은요 공짜 셔틀버스니까 A free shuttle bus 셔틀버스도 물론 괜찮지만 좀 더 멜로디 타면서 셔틀버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A free shuttle bus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조금 길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얘가 운행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runs 이 셔틀버스는 운행이 되는 거죠. 어디에 운행이 되죠? Between the terminals 어떤 거 두 개의 사이를 말하면 Between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이 있고요. 이 터미널 이 두 개가 있네요. 이 두 터미널 사이라고 얘기하니까 Between the terminal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머릿속에 한번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역 두 개 사이에 왔다 갔다는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는 이 공짜 셔틀버스죠. A free shuttle bus 얘가 뭐합니까? runs 운행을 하는 거죠? 어디 운행을 하는데? Between the terminals 아 그 역사이로 운행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여러 번 연습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두 번 연습해 볼게요. A free shuttle bus runs Between the terminals A free shuttle bus runs Between the terminals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울로 가는 버스는 30분마다 운행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는 운행이 되어 30분마다 말이죠. 이렇게 문장 구조 잡아볼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Buses to Seoul run every 30 minutes 자 여기서 주인공은요 그냥 버스가 아니에요. 그냥 버스들이라고 하면 buses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서울로 가는 버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어디로 가는 쭉 앞으로 가는 이 방향성의 느낌은 2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to Seoul 버스 to Seoul 서울로 가는 버스가 run 운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인공이 A free shuttle bus에서 버스 to Seoul 이걸로 바뀐 겁니다. 이걸로 활용하면 버스 to 뉴욕 버스 to 부산 등등 지명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냥 30분은 30 minutes 이건데요. 매 30분마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every를 가져왔습니다. 이 매번의 느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every day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하루가 계속해서 오는 게 매일이겠죠. 그래서 30분이 매번 있는 게 every 30 minutes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로 가는 버스는 30분마다 운행됩니다. 두 번 가볼게요. 버스 to Seoul run every 30 minutes 한 번 더 해볼게요. 버스 to Seoul run every 30 minut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은 저는 100미터를 12초에 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등장해서 달린다로 다시 바꿨죠. 그래서 저는 달릴 수 있습니다. 100미터를 얼마만에 12초 만에 말이죠. 전치사 같은 거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써주세요. 3초 드립니다. 정답을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can run 100 meters in 12 seconds 이렇게 됩니다. 정답이네요. I can run 앞에서 했었죠? 달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fast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100미터 12초 이 말은요. 100미터 이 100미터를 in 12 seconds 12초 안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I can run 100미터 in 12 seconds 여러분이 15초라면 I can run 100미터 in 15 minutes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맞는 나에게 맞는 이 실력에 따라 초수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뭔가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느낌의 run을 활용해서 사람이 나아가니까 달린다 이런 버스같은 대중교통이 나아가서 운행된다는 느낌을 배워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씩 얘기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요. 저는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I can run fast 한 번데요. I can run fast 배가 부르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I can't run when I fall I can't run when I'm full James만큼 빨리 달릴 수 있나요? Can you run as fast as James? Can you run as fast as James? 버스를 타려면 뛰어야만 합니다. You have to run to catch the bus You have to run to catch the bus 터미널 간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A free shuttle bus runs between the terminals A free shuttle bus runs between the terminals 서울로 가는 버스는 30분마다 운행됩니다. Buses to solve run every 30 minutes 저는 100미터를 12초에 달릴 수 있습니다. I can run 100미터 in 12세컨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조금 헷갈리거나 이게 잘 안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봐서 몇 번 따라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이제 가물가물하게 생각하면서 따라할 건데 이걸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몇 번 복습해 주신다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문장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해 드리는 건 바로 이런 퀴즈입니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너 달릴 수 있어? 빨리 이 두 가지 음이 다니 오늘 배운 거에서 다 나왔었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서 바꿔 말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한 번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 내서 따라해 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 해안은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 보세요. tabаться 감사합니다.